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며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.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인구 1,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평균 2.6명인데 충남은 1.5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전국에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는 충남과 전남, 경북 등 3곳뿐이라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220만 도민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토민 추진회회를 결성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.